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출근인지 퇴근인지 모를 사람들 걸음을 봐 들떠있는 표정들이 많네 아마도 금요일 밤 날 자도 모르는 내 정신에 또다시 불안이 와 잘하고 있다고 혼자 말해보지만 나를 그만 스무살일 때 난 상상도 못했지 감아 지금의 날 가졌던 꿈은 적당한 직장 안정적인 라이프 그바대로 살고 있어도 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삶은 항상 우릴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맞고 틀린 건 없지 무심히 흐르는 시간 안될지 미리 보기가 당연해져버린 일상 어떤 날들에 의해 갈라질까 걱정은 좀 사라질까 들어가 봐 얄게 지 긴장 오늘이 쌓이라 보면 반겨 죽겠지 나 이로 착지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 내일로 걸어가고 있어 I can't get you on for ma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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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